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루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놀러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영상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가봅시다! 뿅! 뿅! 빠빠빠빵 빠나바 어어? 아니 지금 뭐 크루즈 타고 어디 여행하고 있나요? 저기 멀리 보이는 파콘 리코 앤드 엘브리모! 뭐하니니들? 뿅뿅! 아휴... 그지... 이게 힐링이지... 평화롭구만... 아이고... 새도 날아다니고... 하이! 아이고... 야야 괜찮니? 어마! 와우... 어머! 하하하핫 발렌타임 파이퍼네요! 뭔가 타이타닉 분위기나는 배에 있으니까...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있네요? 하하하하 어어... 첫눈에... 반해 버렸어... 이곳은... 사랑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꺼어?! 역시 이산과 현실의 차이네... 하하하하... 야야야 뭘 보냐? 응? 오브 간식 내가 한번 바람 잡아 볼까? 히히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뭐해? 오브 간식 야하랄라 그 느낌 꼬질꼬질한 꼴로 여친 꿈 깰마 어떻게 하면은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자 플랜전 밤에? 뭐야? 안 돼! 저기가 살면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세상... 미련 없다! 간다! 3, 2, 1 출발! 하이퍼 씨 이러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어머! 당신은? 제 마음을 달래주실 천사가 오셨군요. 하! 별거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걸 참수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파이퍼 앤드 팝콘이 큰가요? 이거 사상이야! 뭐야? 잘 봐? 이렇게 뱉는 거야? 카아아아아아악! 투! 아! 오우 노오! 어 야야 이거 내가 그 의도한 건 아니었어? 아 파쿠르 리코 씨 일로 와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 타이타닉이구나! 크.. 타이타닉 장면 그대로 재현하고 있군요. 음.. 지금 띵작 완성 직종이거든요. 음? 저 가만있어요? 거의 다 완성됐어요. 하하하하 역시 모델이 몇 폼이라 그런지? 어 띵작의 이감입니다. 음.. 리코 씨 우리 사랑 영원해요. 제 팔 꽉 잡아요 파이퍼. 우와아아아아악! 뭐지? 오! 어! 그렇죠. 타이타닉의 대위기! 빙상과 부딪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sobie 노노노노오오 비상 비상 여러분! 타이타닉의 대위기! 빙상 И의 대위기! 빙상과 부딪치기 1보 직전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자식 꿈이었나? 진짜 설마? 올 بال게 잘 ly소하다.. 저 scarcity 꿈이었나?' Plus players 살려주세요! 이걸 이렇게? 안돼! 어? 리코! 나 죽어요! 바이퍼스틱 정신차려해요 리코!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좀만 버텨요 안돼! 리코야! 뭐야? 기계라서? 어? 죽지 않나요 설마? 진짜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파이크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뉴 스킨 아이디어! 다섯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멋진 스킨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온겁니까? 기다리다 못 빠질뻔했어요! 아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의 또 심사위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가운데 또 제시된 점수 퍼주기 장인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짜란! 와우! 오늘은 파이퍼 앤드 전설브롤러 샌디의 등장이군요! 오늘 제가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샌디 선호는 대시장 낀다도 잠에 빠졌네요! I don't know 자아! 알람을 울려보겠습니다! 배우! 하하하하 아니 저도 모르겠구만 이게 낫자 미습관이라서요 에헤 어? 에헤헤헤헤 자아! 그렇다면 바로 시즈키 소개 들어갑니다! 뽀뽀! 먼저 파이퍼부터 들어줘? 오랜만 보 봐 인어공주 인어공주 스킨 하긴 일단은 파이퍼가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창 같은, 계열은 좀 잘 어울리겠네요 예! 오오오오오오오! 파이퍼 누나, 나 죽어어~! 오 오오오 자, dessert 콜트, plataforma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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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또 시작했네 정신 차리세요 심사위원분들 와 근데 그 와중에 구전주네 제 씬은 자 샌디는 무슨 스킨입니까 어? 아 이거 그건가 보네 레이디버그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남자 캐릭터인가봐요 일단은 고양이 캐릭터군요 근데 여기서도 잠자는건 여전하군요 어? 여기가 어디라고 꿀잠을 자고있네 이 자식이거 너넌 임마 네 크고 듬직한걸로다가 그대로 보내줄게 잘가요 각성 완료 네 낮잠을 방해하지 마세요 오 날렵해 날렵해 저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7점 드리고요 저는 9점 드릴게요 아 저는 그냥 그랬어요 쏘쏘했습니다 9점 드릴게요 아 요정도로는 살짝 부족했나 어머? 어? 아니 우리 모쏠 샌디 유혹하지 말라고 샌디 지금 파이버 눈빛 한번에 손주랑 등손주까지 보는 상상함 오케이 다음 스킨 바로 봅시다 할랄략 할랄략 어머? 이건 뭔 스킨입니까? 나 처음보는건데 뭐야 엘프 스킨인가요? 오 약간 정령술사 컨셉인가 봅니다 후우 아니 저 통은 음 너희들은 여기서 왜 나왔냐 클래시 로우에서 나온 캐릭터인가 어이 어잉 모야 쟤넨dar 떨어지자마자 으아아아아아 verme énergie 등장하자마자 칼택은 모 bum 막강한 파괴력 너무 멋있어요 에 aliśmy 와우 쟤들은 그냥 여자면 그냥 다 좋은거같은데 이번엔 아까보다 괜찮은거같은데요? 자 다음 스킨 보십시다 오로로 샌디 진짜가 등장했다 디스 이스 샌디 스트레인지 등장 저 눈이 이제 눈을 뜨면은 각성하는 겁니다 꿀잠 100의 소왕 아니 지금 적진 한가운데서 꿀잠 자는거에요? 장군 장군 어리성한 놈을 처리하라 위험해 오 멋있어 샌디 스트레인지 본격 능력 발동 가마요 와아 밸런스 붕관데? 끝반응 캐릭터를 만들어놨네 이건 전설급이 아니라 그냥 슈퍼 핵 하기 개 전설급 아닙니까? 반사 야 이거 역대급이다 이거 무조건 만점 만점 관계야 9점 10점 9점 오외로 오늘 제시가 점수가 짜네요 그래도 오늘 최고점 경신했습니다 아 whatever 암모 그 스킨 정말 멋있어요 하하 하하 뭐 요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요정도 큽은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스킨인가요? 어? 야 오늘 뭐? 페인트였나? 에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일텐데 자 자 길을 모아 오우 보스로거 등 아 장 음 우와 저 검 하나에 모든 파워큐브에 힘을 담아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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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콜라보 어택이야? 뚜둥 샌디 분신술 오오오오 자 먼저 샌디 스트레인즈가 묶고 있는 사이에 놔라 놔라 잉겐 자 원기옥 스택 모였습니다 너누누누눰누누 가즈 padre 아覚悟 누노누누누누누 ~~~ 와우 너무 화려해요 야 이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 이거 사실 근데 점수주기가 애매한데 샌디가 약간 서포트해진 느낌이 없지않아 있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어 지렀다! 우지 스킨이지! 9점 드리고요! 10점! 10점! 와! 야.. 다음 마지막! 샌디 스킨은 바로! 어? 오늘 약간 뭐.. 이시국 특집인가요? 그 가하라까지 나왔네? 야 이거 가하라 스킨 개사기 각인데? 사막의 샌디 등장! 띠띠띠띠띠띠띠띠 철이하라! 철이하라! 잠깐만! 적들이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점검! 떨기야! 오! 일단은 절대 방어로 가볍게 막아주고요! 샤랍! 자! 필살기! 뿡! 뿡! 자! 모래방패! 발동시켜주고! 오호허허허! 일단은.. 얘네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봐요! 받도록 합니다! 바이바이! 뿡! 뿡! 아! 백만 도셨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우와! 야 이거 만점 각이다! 스킬이 너무 컸어! 만점! 만점! 최고점! 평생! 아.. 봐마.. 떨지마요 샌디씨! 뭐야! 아니 파이퍼 아까까지 리코랑 눈물에 로밴스 찍고있더만! 어어! 하하! 스웨이디! 찰칵! 고맙고8